세상의 모든 것을 리뷰하는 혜용 안녕하세요 혜용입니다 자 오늘은 해외 직구 제품을 구매하면 무조건 필요한 필수 아이템 바로 국내 플러그로 바꿔주는 변환 플러그입니다 저는 평소에 해외 제품을 직구 또는 배송 대행을 통해서 많이 구매를 하는데 그런 제품의 경우 국내 플러그가 아닌 해외 플러그 형태로 되어 있어서 멀티탭에 꽂으려면 별도의 변환 플러그가 꼭 필요합니다 즉 이 레이저 모니터나 어로스 모니터도 직구 모델이고 그 외 직구 제품이 정말 많아서 해당 국가에 맞는 플러그를 무조건 구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정말 여러 업체 종류별로 많이 구매를 해봤지만 이게 생각보다 국내 플러그처럼 딱 고정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엄청 헐렁거리고 그러면서 스파크 소리도 나고 접촉불량으로 인한 고장, 고주파 소리 등등 여러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구매를 하면서 여태 단 한 번도 단단하게 고정이 된 플러그는 없었고 헐렁거리는 상태로 사용을 하면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요 특히 다른 규격은 그래도 잘 고정이 되는데 유독 EUF타입 즉 한국 플러그보다 얇은 이 플러그가 가장 문제입니다 암튼 그런 상황에 이번에 우연히 찾은 업체인데 드디어 제대로 된 제품을 찾은 것 같아서 그 제품을 알려드릴 겁니다 먼저 이 변환 플러그는 기존 제가 사용하던 플러그랑은 디자인 차이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도 꽤 많았는데 보니까 7가지나 되더라구요 가격대는 대신 다른 플러그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비싼 편인데 뭐 오히려 저렴한 거 여러 번 구매해서 저처럼 실패하느니 확실한 제품이 더 좋은 선택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개 종류 중에서 제가 구매한 제품은 총 3개입니다 일단 멀티탭에 꽂았을 때 공간을 많이 차지하면 안되서 멀티 플러그가 아닌 변환 플러그로 구매를 했구요 2번, 3번, 4번으로 골랐는데 제가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일단 1번은 왠지 기존 거랑 너무 비슷해서 패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2번은 오토 셔터 기능이 있다고 해서 선택을 했구요 3번은 최고급형인데 오토 셔터 기능은 물론 전압 확인도 되고 컬러나 디자인이 예뻐서 선택을 했습니다 마지막 4번은 전력량이 많은 제품에 좋다고 해서 선택을 했구요 사실 변환 플러그는 헐렁거리지 않고 잘 장착이 되느냐 그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리뷰할 내용이 없어서 이 영상에서는 장착했을 때 기존에 제가 실패했던 변환 플러그랑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구매시 옵션에서 국가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잘 확인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착을 해보면 와... 그래 이거지 이 느낌 국내 플러그처럼 딱 고정되는 이 느낌 3개 다 장착을 해봤는데 고정력은 다 동일했습니다 기존 거랑 비교를 해보면 기존에는 그냥 툭툭 치면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번에 구매한 제품은 완전 딱 고정이 잘 되고 있죠 너무 마음에 듭니다 왠지 그럼 1번도 고정이 잘 될 것 같은데 사실 2번 3번 4번이 오토셔터 기능도 있고 그래서 가격 차이가 많이 안나니 그냥 2번 또는 3번이 가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음... 오토셔터 기능이나 4번 전력량이 많은 제품을 사용하는 이 변환 플러그도 실제 체감이 되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심리적으로 좀 더 안심하고 싶다 그러면 일반형보다 고급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전력량이 많은 제품은 4번으로 따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후기를 보니까 평점도 4.8점으로 정말 높았고 확실히 여태 저렴한 플러그랑은 다르게 제품 마감이나 고정력만큼은 가장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리뷰 목적이 아니고 일반 사용자라면 솔직히 직구 제품 보통 집에 많아봐야 2개에서 3개일 텐데 무엇보다 안전이 최고잖아요 괜히 불안하게 저렴한 거 사용하지 말고 이런 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싸도 몇천원 차이라서 크게 부담도 안되고요 개인적으로 이 주황색 반투명 변환 플러그 너무 이쁩니다 쓸데없이 이게 따로 브랜드명은 없는 것 같고 모델명만 있는 것 같아서 더보기란에 모델명이랑 구매처 남겨드렸으니까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튼 그동안 변환 플러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매번 실패했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새로운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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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